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고의 학평도 치러졌고 해설강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는 아닐지라도 극소수이겠지만 그래도 몇몇 분이라도 분명히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치업업 해설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또 근데 20문제 다 하는 거는 좀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요 3점짜리 문제 있죠 3점짜리 문제만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3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3번 자 이거 좀 지울까 자 3번에서 이제 갑국과 외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거죠 자 그런데 박스 보니까 갑국에서는 탄핵소추권이 있어요 그러면 탄핵소추권이 있다 그러면 갑국은 이건 대통령제일 수밖에 없죠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니까 자 을국의 경우를 보니까요 을국은 의외의 상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건 의원내각제이지 자 그렇다면 1번 권력융합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죠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상권분립의 원리에 충실하고 의원내각제는요 권력분립적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권력융합적인 모습도 나타나 그러니까 권력융합에 충실하다 의원내각제도 권력융합에 충실하다까지 표현을 하긴 좀 그래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는 권력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정도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번 틀렸죠 2번 을국이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된다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나 수상은 임기 보장이 안 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기 보장이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갑국과 달리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 의회의원은 강료를 겸직할 수 있다 의원 겸직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총리를 겸직하는 거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총리를 겸직하는 건 의원 겸직이라고 하는 건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 내각 불신임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에요 5번 둘 다 모두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선출권자는 국민이잖아 그러면 대통령은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한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 구성원들 총리나 장관들을 누가 뽑아요? 의회에서 뽑죠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해야 될 것이다 3번의 정답은 이렇게 해서 3번 가주시면 되겠다 5번이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볼까요? 자 A의 장은 헌법에 따라서 B에게 갑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헌법에 우리 헌법에 대법관 있죠 대법관 대법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임명하느냐라고 써 있느냐 일단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요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행사합니다 제청 땡땡땡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청을 해요 자 그러면 그때 대통령은 제청받은 인물들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면 괜찮겠군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명을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때 임명할 때요 그냥 임명은 하지 않고 국회의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A의 장은 여기 여기 A가 그러니까 A는 대법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B에게 제청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B가 바로 대통령이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임명 동의한 심사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임명 동의하는 거니까 있죠 동의하는 쪽이니까 C가 바로 뭐예요? 국회다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위원정당 해산 심판권을 가지는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2번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죠 대통령은 국가 긴급권이란 걸 갖습니다 긴급명령권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정답 되겠습니다 3번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한다 국회는요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심사합니다 심사 그런데 이제 결산을 검사하는 것은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틀렸다 4번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있죠 이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B와 달리 C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놨는데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한 발의할 수 있고요 국회도 제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에 찬성이 있으면 헌법개정안 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될 수 있기 때문에 5번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치와 수능을 볼 사람들도 있을 텐데 5번 문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수능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유형으로도 수능 문제로 내도 어느 정도 괜찮을 정도의 문제예요 지금 틀렸더라도 자꾸자꾸 암기하고 공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